오늘의 영상 포인트 마크! 마크를 한다 야 나무 너무 안 부서져 근데 처음 해봐서 도통 모른다 우야호 그만큼 재밌게 한다 야야 세상에 귀여운 것들은 다 죽어야 돼 이 영상을 부모님들께 보여드리며 게임을 권해보시면 그럼 즐거워! 웅장하게 한번 시작해봅시다 웅장 자 여러분 오늘 해볼 거는 마크! 웅크 김딸이 자고 있기 때문에 조용하게 마크 자! 일단 들어와서 합시다 개정나라에 접속해주시면 됩니다 오 야 지금 밤이야 큰일 났어 빨리 들어와 아 씨 야 지천에 네가 깔렸는데 여기? 내가 깔렸다고? 네 완전 처음 해봐 마크 나도 진짜 완전 기대돼 첫 경험 아 잠깐만 완전 기대돼 야야 내 옆에서 지금 뭐 오고 있는데 니 아니지 이거? 나 아니 아니 좀비가 오고 있어 빨리 들어와 빨리 입구해줘 화살을 쏘고 있잖아 들어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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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나 죽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왜 좀비 나한테 오고 있어 야 너무 많은데요? 근데 이거 어떻게 죽여 어떻게 죽여 야 저 숨 않는 애들 중에 네가 누군이? 진짜 너무 커서 일단 여기 있으려봐 일단 일단 생존해서 만나 오케이 오케이 얘 안 죽어 왜 나 몇 번을 때리는데 원펀메인데 내가 오케이 너로 추정되는 애가 보인다 쟤인가? 야 대머리야 대머리야? 또 여기서도 대머리야? 뭐야 뭐야 저 깡하네 뭐야 오 깜짝이야 오오 아 야 죽었어 뭐야 몰라 나도 엔더맨이 쟤 그거잖아 팔척 귀신이잖아 디디디디디 아 무서워 무서워 팔척귀 상인자한테 맡고있어 니 지금 오우 하이 어 근데 왜 나랑 니랑 캐릭터가 똑같아 그니까 저 캐릭터 설정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이거 내가 고른 건데 얼굴 왜 똑같은 걸로 있었어요? 나 이게 맘에 들었는데요? 이게 대머리라니 기분 나쁘게. 아이씨! 뒤져. 야, 조심해. 아니, 아니. 일단 인트로를 짜는 거지. 그냥, 확 그냥. 아, 아파, 아파.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니가 먹어, 내가 한 거를. 야, 야, 이 새끼야. 자, 굉장히 피곤하죠, 지금? 왜냐? 지금 설정만, 설치만 1시간 반하고 설정만 1시간 했어. 고압 2시간 반을 지금 소비해가지고.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서 우리 주제가 뭐야, 오늘? 오늘은 생존하면 됩니다. 아, 여기서 생존하기야? 네. 아, 죄송, 죄송. 아, 죄송, 죄송. 일단 모래라도 채집을 해서 집을 좀 한번 쌓아볼까요? 그러니까 벽을 쌓아야지 우리가 좀비들한테 공격을 안 당하지 않을까? 여기 원래 이렇게 땅굴 파는 거 아닌가? 야, 야, 야. 니 왜 들어와, 여기? 왜? 야, 어떻게 나가? 어떻게 나가? 야, 야, 갇혔어. 어떡해. 아니, 계속 물건 내려가면 어떡해. 너 어딨어, 야. 살려줘. 아니, 해봤어, 이거? 잘하는데? 터를 찾자.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 어우, 사랑하오. 당신. 꼬초로 맞아라. 아이씨. 오, 근데 저쪽에 토끼 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식량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 토끼 잡으러 가자. 죽이러 가자. 토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토끼? 포기, 포기. 오, 돼지다, 돼지. 돼지 어딨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너는 어딨어? 돼지 발견!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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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질래? 야 너 일로와.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여기 여기 진짜 돼지 있어요 여기. 어디 어디 어디? 오 돼지다! 돼지다 돼지다! 꼬치로 때리자! 아 뭐 잠깐 꼬치로 때리지. 왜? 꼬치로 때리자. 돼지는 우리한테 해를 안 가해. 귀엽지 않니? 그렇지? 죽어 그냥. 죽어? 야 야 세상에 귀여운 것들은 다 죽어야 돼. 뭐지? 야 나 하트 반쪽이 남았다고. 어 뭐야. 야 이 새끼야. 야 야 야 돼지 먹어 돼지. 돼지 먹으면 하트가 들어? 자자자. 맛있어. 나 좀 달라고. 어떻게 주지? 야 니마 좀 줘. 나 좀 줘.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 니. 니마 처먹지 말고. 아니 돼지를 잡아봐. 돼지 일로와. 일로. 좋지. 어떻게 먹어? F? 뭐해. 개빨리 뭔가를 하고 있어. 피 차지? 괜찮은데? 그래? 피는 어떻게 차야 돼? 물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널 먹어야 되나? 헉. 저기 물 있다 물. 아! 깜짝이야. 앞바닥으로 곤눈 방지에 쳤다는데요? 리스픈 할 수 있다. 어 리스픈 했어. 야 나무 너무 안 부서져. 빨리 부수는 방법 없어? 너 아까 마인크래프트 강자 봤잖아. 어헉. 그런 거 없고 그냥 나무를 20개 정도 모아야 된대. 뭐 만들어봐? 어. 진짜. 참나무를 되게 많이 만들었어. 너무 비효율적이네. 오 야 잠깐만. 야 밤이 깊었습니다. 마피아들은 정신을 차려주세요. 너 어딨어? 만세를 불러봐. 오 잠깐만 야야야. 니한테 갈 수 없어. 어 얘 준비로 왔어. 오 야 너무 많아. 야 나한테 활을 쏘는데요? 오 잠깐만 얘를 잡으면 활을 먹을 수 있나? 어. 잠깐만. 아하. 뭐야. 야 내가 파밍한 거 다 없어졌어. 안녕하세요. 오 얜 선임장 같은데? 아 무서워. 아 깜짝이야. 뭐야. 왜. 왜왜왜. 터졌어. 쭈비가 터졌어. 너 개 깜짝 놀랐지.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너 키보드 던지는 줄 알았어. 이리 오세요. 여기여기여기. 이렇게 모래를 쌓아가지고. 뭐 갑자기 모래성을? 너 민망하지 너 지금. 이거 화면을 좀 더 밝게 버텨라. 왜 이렇게 어두워. 이거 밝게 할 수 있어. 오. 오 밝게 올렸더니 된다. 베리 자식. 야 너한테 질 거 같아? 내가 이긴다 내가 이긴다 내가 이긴다. 얘한테 화를 뺏어줄게. 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화를 안 주고 뼈를 주는데? 야 이런 거 안 나오는 거 없어? 우리 좀 평화로운 모델 해볼까 우리? 이거 우리한테 안 맞는 거 같아. 평화로운 모델 해보자. 아 씨. 한집 괜찮은데. 한집 괜찮은데? 한집 저거? 그거 맞아? 뭐야? 아 도와줘. 고이면. 그거 맞냐고? 맞아. 맞아 자식아. 와 이걸 스틸 한다고? 나이스 당근. 당근 맛있죠? 냠냠냠. 냠냠냠. 이거 어떻게 먹어. 어떻게 먹어. 어떻게 먹으면 왜 씹을지? 이 화살 다 안 맞아라. 네 몸 봐봐 지금. 아앗. 아 보시면 아침이거든? 좀만 버티면 우리 살 수 있어. 야 화살 갱혀. 쟤 진짜 잡이 없네 진짜. 근데 얘 물에 떨어져 있어 지금. 그니까. 오잉! 근데 잘 써. 이게 확실히 집을 만들어야 되네. 집 있으면 일단 우리 공격 못 할 거 아니야. 화살이다 화살. 이거 못 먹나? 파밍이 되나? 안 될 거 같은데? 안 된다. 그냥 밑으로 떨어지는데? 쟤네를 좀 유인을 하는 거지 밑으로 빠지게. 오오. 서로 좀 뒤로 빠지게. 오우 스켈톤 온다 스켈톤. 나 안전해 나 안전해. 야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내가 진지 구축했어 빨리 와 빨리 일로와. 나 지금 괜찮아 나 무빙 무빙 신이야. 그냥 빈신 아니고요. 으이씨. 진짜 무빙 장난 없어. 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오케이 왔어 왔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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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내 관인가 여기? 아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오오 야 멋있다 야. 와갔어 와갔어. 은밀한 우리의 공간. 근데 좀 소리가 좀 그렇대요. 어 얘들 소리 없어졌어 어찌? 어 봐봐. 오 밝아졌어 밝아졌어. 아침이다. 아찌 어 근데 괴물 있는데? 하트가. 와우. 근데 하트를 어떻게 먹지? 하트? 그니까. 하트는 이제 관계를 하면 되지 않을까? 무슨 너랑 나랑? 집을 먼저 만들려고 하는데. 이 위에 있으면 된다니까? 아냐 우리 좀 그렇게 해보자. 집을 만들어가지고. 김딸을 하나 모셔오는 거야. 돼지 돼지 하나를 모셔오는 거야. 김딸이야? 어. 도대체 김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아 우리 좀 좀비 없는 데서 해보자. 다시 새로이 시작해보자. 한번 만들어봐? 응 만들어보자. 크리에이티브. 그걸로 만들면 되네. 자원이 무제한이라고. 오. 엄청 많아. 뭐야 뭐야? 에디 안녕? 안녕? 이 아이를 김딸로 정하자고? 여보? 어때? 아야! 야야야야야야! 깨! 인정할 수 없어. 야! 강하게 키우는 편이구나. 그러면 우리 저 아이는 어때? 양 어때, 양! 이 아이 어때요? 양딸입니까? 응, 양딸. 일단 파악이 필요해요. 너 검 지금 손에 잡고 있는데? 그래서 써봐. 겁나 쎄. 써봐. 오잉. 어? 한방이야! 어? 양... 이거 우리 양딸 아니었습니까? 어? 야! 이거는 진짜 우리 딸이다. 어디? 닭, 닭, 닭. 왜요? 우리 닭띠잖아. 아, 김딸 닭띠야? 어, 닭띠야. 오리인데요? 야, 오리잖아! 닭, 닭인줄 알았어. 우리 씨! 야, 닭이야! 이거 봐, 어. 빨간 불이 하고 있잖아. 어머! 오잉, 확 하잖아! 닭이네. 빨리, 닭딸, 닭딸. 닭딸하지 말고. 자, 이렇게 집을 만들자. 뭐야, 이거? 야, 그거 양털이잖아. 어, 그래? 그걸로 집을 만들자고? 그 양털이야. 양털이야, 이거? 하하! 아니, 그걸로 집을 만들자고? 이게 바로 양을 타는 자. 양탄자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보통 딴 사람들은 마인크래프트 하면 뭐해? 모르겠어. 우우우우? 유 싹? 무야호우우우우? 무야호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내가 볼 때, 우리 이거를 좀 더 연구한 끝에 진행을 해야 될 거 같아. 일부를 여기서 종료하고 다음번에 진짜 우리 스킨을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플레이 하는 거지. 그래.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다 그렇게 쓰는 거지. 마인크래프트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소정의 상품은 없습니다. 하고 이제 유밥! 유밥! 진짜 이렇게 끝내면 편집자님도 사실 당황스러울 거야. 근데 진짜 끝냈다고 한다. 고맙습니다.